요즘 과일값이 너무 비싸. 아쉬운대로 과일 맛 편의점 빵 먹어볼까? 요건 신상 딸기 버터 봐. 내가 딱 하나 남은 거 사왔다. 진짜 딸기 맛인지 한 번 먹어볼까? 이건 가격은 3,500원이야. 향은 찐딸기 향이 진한데 한 입 먹어볼게. 음 겁나 꾸덕하다. 구호식량 수준의 꾸덕함이야. 칼로리 보니까 배고파 쓰러진 사람도 바로 일어나겠는데? 다음은 바나나 카스텔라. 이건 3,300원. 우리 동네 GS 점주님 실험장신 투철하신 듯. 한 입 먹어보자. 오, 이거 진짜 바나나 맛나? 은근 맛있는데? 다음은 치코리타 애플파이. 1,800원이야. 이건 디지몬인지 포켓몬인지 모르겠네. 한 입 먹어보자. 오, 앞에 빵들에 비해 빵이 너무 노맛인데? 패스츄리가 겁나 눅눅해. 사과잼도 살짝 아쉽. 포켓몬의 몰빵이구만.